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18년 패스포트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는 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 2018년 더헨니 앰퍼샌드 파트너즈 비자 리스트릭션즈 인덱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 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88개국 및 지역이며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세계 3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이 공개한 2018년 199개국 및 지역 여권 파워지수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62점으로 여권 파워 공동 1위에 올랐다. 여권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가능 도착 시 비자 수령 가능 출국 전 전자신청 필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이다. 모든 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참조하고 모든 국가의 자세한 여행경보 발령 상황은 하단에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의 경우에는 여행금지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단기체제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며 국가별로 등록조건이나 이용조건, 유효기간이 상이함으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